바로 옆방에 서로 그리운 사람 있어도 그 얼굴 볼 수 없기에 똑똑똑똑똑똑똑 문을 두드려 잘 자게 잘 자게 잘 자는가 잘 자는가 잘 자는가 아침 저녁으로 서로의 안풀을 묻는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옆방에 서로 그리운 사람 있어도 그 얼굴 볼 수 없기에 똑똑똑 똑똑똑 문을 두드려 잘 자게 잘 자게 잘 자는가 잘 잤네 아침 저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네 잘 자게 잘 자게 잘 자는가 잘 잤네 아침 저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네 아침 저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네